너무 형식적이었나요? 야 우리 잠깐만 우리 지금 다들 뭐해? 여기 위에는 지금 공사도 되잖아 네 위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공사할 재료가 없는데 왜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 다 지금 가시 돌아가고 있을걸요? 근데 가시 치자는 얘기하는데 나는 나무 더 있을텐데 옆에 상대가 더 있을텐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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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 궁금한게 집이 무너졌던적 있어요? 좀비한테? 예전에 할때? 있어? 우리 첫번째 집 2층에다가 만들었다가 진짜 좀비가 땅굴 파고 들어와가지고 계단 다 무너지고 집 만났어요 진짜 집이 그냥 아예 무너졌어 주저앉았어? 집 전체가 무너진게 아니고 올라오는 계단쪽이 다 무너졌어 2층 가는 계단이 그정도면 진짜 하드면은 무너질수도 있겠는데 반은 제가 혼자 할때 워리언 아니죠? 한 번 무너졌어요 그냥 집이 반은 평수가 작아진다 봐야겠는데 어 백수님 어서오세요 우리가 6시 때쯤부터 짓자고 5시? 5시면 되는거 아니야? 6시 6시? 5시 50번에 나갔다가 좀비가 뛰어오면 그냥 훅 가는거에요 그냥 오케이 두방이면 가니까 어? 잠깐! 아냐아냐아냐 로스님! 다리 다리 부러졌어? 아냐아냐 다리 안부러졌어요 어휴 나 깜놀래되네 지금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깜짝이야 아니 오늘 왜이렇게 다들 실족사를 많이해 아니 저 바닥이 발이 안보이니까 바닥이 어이 조심들좀 하세요 진짜 저 그게 없잖아요 광고보자 아 그러네 못쪄요 알고있어요 얘 후우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акс 나 여기있다! 후우우오오우 후우우오오오우 해 Nick 어 뭐야 밖에보이네 여기 구멍 뚫려있었네 외 pequeño 와 미친 아 그러네 우연히 왔다가 공을 발견했어 아 이게 뭔가 이 집을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집을 개 부숴놔가지고 저 보수좀 부탁드립니다 로스님 네 일단은 6시 되면 나무 키워와서 저건 다 덮어놓고 아니 여기 창문을 만들어버릴까 그냥 싸울 수 있게 아 맞다 물 안 퍼왔다 병만 만들어놨네 나 물 13개 있어 잘했어 앉어 아니 13개 있다고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7일 끝날 때도 허기하고 물은 멀쩡하게 나와있을 수 있으니까 전원형이 서른이 넘었다니 진짜 정말 네 어 어 뭐야 이거 하루 위에 있으니까 체력단에 어어 나 몸에 불 붙었어 몸에 불 붙었어 어떻게 해 오 나 몸에 불 붙었어 어떻게 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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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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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졌나봐 아 이 미친 아니 왜 때려 왜 때리지마 때리지마 불 꺼지려고 하하하하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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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서른살이라니야 하하하하 말쎄야 말쎄 나가서 살짝 살짝쿵 합시다 나무 이제 슬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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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원래 이건 집을 지어야 재밌는데 난 맞아 집을 지었으면 재밌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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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린 아직까지 집이 없겠지 그랬겠지 그쵸 다 부서졌겠죠 오자마자 국객이 이렇게 되죠 나무요? 근데 지금 우리 나무 필요 없잖아 근데 더 필요해요? 저는 이제 보수하려고 나무 키는거죠 아 오케이 스파이크를 어디다 깔까요? 그러면 로스트님이 나무 보수해주고요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이스터지님하고 룬님하고 다 일로 보세요 정문으로 오세요 컷 워크벤치 안에 스파이크 스파이크 천개 있어요 맞네 스파이크 갖고 나와서 외벽 칠 준비 외벽 칠 준비 워크벤치? 어딨지? 워크벤치 상자 사이에 워크벤치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한줄은 한줄은 딱 외벽 쳐 아 여기 있구나 어 우점기 하고 해야되는데 언제 하지? 우리 여섯시 반인데 어떻게 해 몇시 출발하신대요? 네 아침이요 음 근데 있잖아 일찍 자도 어차피 잠 안올거야 어제 잠은 안되서 아우 좀 뿔잘낼 수 있을거같은데 내일부터 바로 이래? 네 아 내일 말고요 화요일부터 어 사람들이 좋아야될텐데 내일은 내일은 기숙사 들어가서 진정리하고 이제 기숙사 좀 둘러보고 해야죠 나같은 사람 만나야될텐데 응? 뭐라고요? 열심히 부르겠네요 그럼 아이고 아닙니다 와 세상에 아이고라니 아이고 제가 얼마나 또 군대에서 내가 또 후임을 내가 또 얼마나 잘해줬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일기가 군대 얘기라던데 아닙니다 전 진짜 잘해줬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내가 연대장님 포상휴가를 내가 후임한테 줬던 사람이야 휴가를 줬다고 휴가를 내 휴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거 못 받은게 아니라 내걸 줬어 그냥 휴가증을 지금 주고 생생 내는거야? 응? 와 생생 오졌다 아니 뭐 지금 주고 생생 낸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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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인 군대 얘기하면요 지금 영상 신고 당해 지금 이걸로 본인 군생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루님을 루님은 저기 뭐야 내가 시몬이 군대 입대할 때 그때 그 입을 하도 그렇게 군대 그 어? 다녀오신거 얘기해가지고 영상 못 올렸잖아 내가 군대가 요즘 군대는 군대가 겉은 멀쩡하신 분이야 아주 군대에서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하하하하 어 내가 영상 못 올렸어 내가 뭐야 곰있어? 미친 어디야? 집 근처에 곰있네요 아 진짜요? 나 스프링 구했다 아 스프링 구해놨다 이미 많이 구했어요 아 그럼 됐어 형 필요없대 짜질해 너무 늦었어요 나 아까 차 덕분에 다했어 이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집 입구는 왼쪽에만 있습니다 주유소 나가서 왼쪽에만 있어요 왼쪽에 하나 한 칸 만들어놨으니까 뒷문도 막혀있나? 뒷문도 막혀있네 야 위에 좀 디자인하고 있어봐 위에 좀 여러분들 위에요? 옥상도 옥상 좀 디자인 좀 필요할 거 같애 저 뒤에 곰있어가지고 그래 곰이 어디있어? 뒤에야? 이쪽 저 제가 보는 쪽 아아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어? 싱크홀 났어 싱크홀 어디 야 뭐야 하하하하 야 야 이거 뭐야 싱크홀 났어 루님하고 마모님이 판대다리 거기 아니에요? 맞네 와 미친 여기다 위에 심으면 싱크홀 나? 거기 메워야되요 안그러면 좀비 빠져가지고 땅굴 파고 땅 파기 시작해요 아 이 미친 내가 간다 흙으로 메우러 갈게 형 거 메워야되 안 메워야돼 집 여 이거 제1호 떼여다 가면 안돼 하하하하 얼마나 파재킨거야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이거 바닥이 이어져 바닥이 보여 바닥이 내가 갈게 하하하하 야 이제 야 밑에 파 밑에 그만 파 이거 야 내가 테스트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지금 야 이거 생각지도 않게 이거 땅굴이 역습 맞을 뻔했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렇게나 저렇게나 저거 타고 들어올 뻔했는데 어 기다려 내가 내가 흙까지고 갈게 어 빨리빨리 와 어 낼쯤 깜놀했잖아 지금 루님은 너무 노시는거 같으니까 멘트좀 하세요 그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금 내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 딸리지 이제 아냐아냐 그게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누가 여기다 이렇게 뒤에는 문 없습니다 뒤에는 문 없이 만들어버릴게요 잠깐만 내가 흙을 다 어디 놔둬더라? 집에 집에 흙 있나 흙? 모르죠 우리는 그죠 글쎄 흙 흙이 없지 판거에는 뭐 흙 안나오던데 뭐 돌 이런거 나오던데 철이랑 흙 부분을 파야 흙이 나와요 아이 미친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산 파고 있잖아요 채팅창은 안보는게 아니라 채팅은 뭐 많이 안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채팅 안본다면서 소통 안한다는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관족분들이 좀 계시는데 오 잠깐만 야 좀비 온다 오우야 어디야 여기도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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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 뒤쪽에 좀비 뒤쪽에 근데 석탄이 있다 아까 땀풀 터진 데가 어디야 정문에서 왼쪽으로 오세요 메우고 있어요 지금 아 이스터진 그렇게 많이 해야되요 여기? 네 많이 해야죠 당연히 어 그래? 이러면 아까 루님 노잼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어 피켜봐 피켜봐 로스님 로스님 피켜봐요 거의 다 메웠어요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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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걸로 배워요 그니까 안전하게 조졌네 어 뭐야 여보세요 아니 미치게 일부러 흑파수 외우고 무거운 걸 얹어가지고 다시 무너지게 하고 야 잠깐만 이거 야 그거 부서지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제2롯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야 이거 오늘이야 오늘 세븐 데이지야 이거 잠깐만 옆에 상파고 있어 잠깐만 그냥 흑 흑을 써 그냥 흑을 얘들아 침착해 얘들아 침착해 아 나 이거 왠지 이거 바닥에 구멍나가지고 또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다 구멍 뚫려가지고 이거 이거 롯데오 얘들아 다를게 없네 콘크리트 철판으로 지었는데 다 무너지면 이거 뭐 21색이지 뭐 이게 형 형 형 형 조심해 조심 여보세요 야 이거 제일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야 오늘인데 이거 어떻게 해 형 나 죽어 야 형 빠졌어? 얘들아 얘들아 나 죽어 형 형 빠졌어? 아니아니아니 나 가시 맞았어 야 야 야 뭐야 무슨 일이야 가시 맞았어 가시 알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오늘인데 이거 지금 이 싱크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우리 들어가는 문 앞에 기어다니는 좀비 있어 아니 야 흑 흑 흑 없어 흑? 흑 지금 퍼왔어요 아 진짜 이거 개 심각하네 지금 웃긴데 개 심각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못살아 진짜 어 로스 조심해 로스 조심해 네 봤어요 봤어요 조심조심조심 아휴 진짜 아 흑 더 퍼야 되네 모자라네 아 나 불안해 나 불안해 이거 진짜 네 흑 있어요? 다들 싱크홀 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거 가니까 아시겠죠 진짜 아흑 짱골팔을 때 좀 불안하게 했는데 높이보고 약간 위쪽으로 파긴 했어 아 네 나 루님이 오늘 이렇게 허당이가 나 처음 보네 실족사에 뭐 이상하게 뭐 지가 아이 미안합니다 저 형이 어 형이 그냥 막 뒤로 가다가 막 막 막 응 사랑해 여태 좀 예능 같았어? 어? 아 저 예능.. 예능감 지금.. 개오졌지 지금 이정도면 유튜브 빗줄 찍고 남지 뭐하냐고 여기 얹으면 또 무너질려나? 아니 걱정된다 거기 또 무너질까봐 흙으로 흙으로 덮자 흙으로 덮었어요 덮었어요 어 흙.. 어 그래? 한 번 제가 얹어 볼게요 위에 래퍼 이름인 줄 알았대 지가라고 해서 흙 치 오케이 오케이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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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지가 아 이제 래퍼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 깜짝이야 곰인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곰인 줄 알았네 이게 마지막 평온이지 않을까 싶다 잠시의 잠시의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돼 아 좀비 아 갑자기 싱크홀인 줄 알았네 평온이라고 지게 너무 우여곡절이 뭐 안하시고 그니까 이렇게 하고 무너져라 그렇지 여보세요 뭐하세요 뭘 무너져 아 지금 가로등 가로등 뭐야 나무가 없어? 아 근데 외벽을 이정도 치면은 야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싶은데 솔직히 이거 절대 못 뚫을 것 같은데 못 뚫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너무 노잼이야 야 너무 노잼이야 이거 사기야 절대 못 뚫어 절대 못 뚫어 아니야 뚫어 왜냐하면 벽에 딱 붙인게 아니라서 좀비가 통과할걸 그냥 좀비가 피가 많아가지고 아마 한 두세 마리 통과하면 한줄 뚫릴 것 같긴 한데 막긴 막을거에요 이거 까시로도 그럼 까시 그만 지어 다들 활 만들어 활 이중벽까지만의 삼중벽은 솔직히 아니야 삼중벽은 이러고 우리 뚫리면 뚫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 뭐야 여기 왜 신콜이 있어요 여기 어디 또 어디에 이선님 판거에요 땅 이거 땅 전 땅 안 팝니다 저는 누가 판거에요 약간 뒤쪽 얘기하는거죠 네 내가 딱 봤는데 신콜이 또 있더라고 나 그래서 나 어 그게 뭔가였어 사실 메오고 있어요 메오고 있어요 아 거기? 네 아아 내가 내가 판거 아 루님 오늘 도대체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니 흙 필요하다며 이산한다 그래서 흙폼같이 거기서 어 아 바로 옆에 산인데 왜 굳이 저걸만요 근데 멀잖아 아니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싱크림 바로 옆에 산 있었잖아요 멀잖아 아 아니 뭐 이거보다 가까운데 왜 늙어서 그래 늙어서 어 야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위에다도 위에다 외벽 칩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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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외벽 칩니다 아 내 캐릭 왕 잡아 뭐야 아 저 끊어놨구나 어 야 위에 외벽 치면 안 좋으려나 화살 속이 어려우려나 네 아 지금 치지맞아 치지마라 아 뭐야 하나 부수는데 개 오래 걸린 이천몇이야 이거 뭐야 아 그 돌 돌 돌 돌 돌이 도끼로 찍었어요 이거 도끼로 찍었어요 이거 도끼가 없어요 이거 조절을 잘해야돼 안가면 밑에 돌 쳐요 돌 네 알겠습니다 어 에어드락이다 에어드락 다운 어 우리집 괜찮은데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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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라? 저 점이잖아 저 저 점이잖아 저 저 점을 깨버려요 고래? 네 한 번? 아 안가는게 낫겠다 저거 갈려면 맥주 마시고 왕복 가는데 죽겠어야되니까 커피콩 있는 사람이나 커피콩 있는 사람? 저는 없습니다 하 다들 화살 몇 발 있어 저는 보자 하견이 58발에 일반이 300발 나 아직 안 만들었어 나 아직 60발밖에 안 만들었어 아 나 50발만 들고 있었어 나는 난 화살 좀 만들어야겠다 깃털이 있나 새깃털? 깃털 그거 많아요 거의 제가 있던 창고에 다 뺐나?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기다려봐 화살 화살 쪽 좀 화살 쪽 좀 써야겠다 화살 쪽 개우지네 제꺼 안 쓰고 나무가 넣어놨어요 다 루니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안되네 다른거 둘째에서 석궁 내고다가 버틸려나 이 화살 다 쏘는데 그게 문제다 석궁 재료도 혹시 모르니까 남겨놔요 석궁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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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황빛 나는거 여기 없다 다 어디다 헤쳐먹고 그래도 쓸데가 없을텐데 지금 없어 없어 아 석국 내구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거였어 이게 화산이 아니었어 석국 내구도에요 어떡하냐 쏟아가 부러지겠네 그 방에 일단 좀 나갔다 올게요 오케이 한씨 아씨 지금 나갔다와도 돼 지금 사냥갔다와도 충분해 야 갈거만 가.. 차 보이면 갈거면 같이 가야되는거 아니야? 그럼 마무리가 따라가 로스님 차 차 차 차 차만 찾으면 되요 차 차 한 두대번 분해하면 석국 만들려도 충분히 나와요 그거 북쪽으로 가면 돼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오케이 어어 아 나 솔직히 내가 가주는게 도움이 안될거 같아 내가 죽을거 같아 혼자 그냥 조용히 갔다올게요 지금 맥주 마시고 뛰고 있으니까 북쪽 맞아요 북쪽이 왜 풀 밖에 없지 얼음 땅 얼음 땅 얼음 땅 얼음 땅 얼음 땅 얼음 땅으로 그러면 약간 북동쪽이네 북동쪽 어 오른쪽이 저 십자가와서 사거리 저기 차 옮기종기 아아 오케오케오케 오케 분해하러 갑니다 로스님 약간 그쪽으로 가시다가요 왼쪽으로 약간 십도 꺾으셔야 되는 그쪽이에요 약간 좀더 왼쪽 왼쪽 오케오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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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나 무슨 시아인이 된거 같다 아아 기분 개 개좋다 아아 아하하하 어 글로 쭉 가면 돼 글로 쭉 가면 돼 오케 그러다보면 지금 길이 나오거든요 그 길을 계속 가다보면은 사거리가 나와요 오케이 갑니다 오케 길 찾았어요 아 찾았다 오케오케 왔네 야야 야 브라더 하핰 근데 왜 좀비가 있니 잠깐만요 좀비가 개많은데 몇시부터 오는거지 좀비가 10시부터 18시 아니 7일은 22시 22시 어? 왜 레더가 안나오지 22잼 패치됐나? 아 원래 왜 자동차에서 나와야돼? 레더에서 천이 나오네요 네 원래 자동차에서 레더 나오는데 패신이 된다보니 그럼 이때까지 레더 없었던거 아니야? 와 천으로 바뀌었구나 아 아니 레더 나오는데 뭐지? 레더 나오는 차일거 안 나오는 차가 있네 약간 콜복인가보다 그래도 너무 조금 나왔어요 자꾸 쳐야돼 여러분 나한테 있어 레더 아 오늘 루님 도대체 컨셉이 뭐에요 도대체 하하하하하하 아 통수 스물두개 있네 스물두개 아 스물두개 레더 보면 많이 너라는데 신콜을 확인하고 오케이 와 나 지금 목숨을 차분히 하고 있네 지금 와 에이 목숨이 나니 지금 이 시간에 목숨이 나니 지금 이 시간에 목숨이 나니 지금 여기 좀비가 지금 열 마리가 넘게 있는데 무슨 그게 말이야 내가 내가 딱 시야에 레이더까지 딱 아니 리.. 저 뭐야 레이더까지 딱 해 줬는데 그거를 싱크홀 만들어 템 꼼쳐 실족사에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루만에 영상 많이 뽑아주시네 오 2시인데 왜 이렇게 어둡나요 오늘 컨셉은 트롤입니다 밝으면 재미없죠 진짜 리얼 트롤인데 하하하하하하 형 고마워 형 덕분에 내가 아까 저기 뭐야 캠프파이어 깬거 묻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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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여기 여긴 쓰잘떡이 파가지고 계단에만 늘어놨지? 뭐야 여기 뭐야? 그거잖아 자동차 정비하는 데 그거잖아 여기가? 어 자동차 정비할 때 위에 자동차 올려놓고 밑에 내려가서 바닥 그거 뭐잖아 아 그런거야? 자동차 위로 안 올리고? 그.. 그런 데도 있어 그런 데 정비소는 원래 다 저기 경우도 있을 텐데 21세기에 바닥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모는 데가 있어? 많아요 20세기에서 그 카센터를 20세기에 만들었나보지 그럴 수도 있겠다 개 개 맛집 좋으시겠다 사장님 오래되셔서 와 여기 여기 화살초 개 많은데? 천 개 넘게 있는데? 군대 가면 있다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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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센터 카센터 안에 있는 바로에 네 거기 제가 걸어놨어 아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나 다리 부러졌어 아 아 미친 아 나 밑에 이거 바닥에 이거 아아 미친 나 다리 부러졌어 어떻게? 일로와 내가 이거 줄게 나무하고 천하고 해서 내가 스크레이저 줄게 일로와 동굴에 빠졌어 나 동굴에 아아 어 목발 저거 메울거에요 여기 거기 가만히 있어봐 아 메우지마 일단 끌거에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하는거야 이게 메운건데? 형 오늘 도대체 컨셉이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안빠지게 니가 해놓을게 안빠지게 이거 그냥 걷으면 되니까 이렇게 눌러서 아니 혹시 몰라 우리가 여기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놔둬죠 설마 이게 보면 설마 또 빠지겠어 나 한번 빠져봤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익히 누르면 바로 걷어지거든요 이거 아오케오케 네 급발자 열고 들어가요 그냥 이스터즈님도 참고하세요 여기 밑에 그 밑에 오 밑에 다 보인다 동굴 판거 비상구 비상구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이게 뭐하는거야 어 어 어 어 나 개무서웠잖아 나 지금 어 나 진짜 어 나 개놀랬네 나 지금 어 아 나 개놀랬네 나 아 아 아 오늘 오늘 아 오늘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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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 아주 트롤즈도 오지시네 지금 어 개놀랬어 나 지금 어 싱크홀을 싱크홀을 당했다 내가 아 그냥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단에서 사단에서 말렸어 중간에 아 나도 우리 위키 눌렀어 본능적으로 떨어지길래 무서웠어 아 또 이제 부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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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없어 너 언제 좀비에 들어왔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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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죠 텍 잠깐만 휘음 화살이 이거 밖에 없다고 말이래 화살 만들어 화살 어 democr 황 그렇군요 이거.. 그거.. 총알 바꾸는 키가 뭐더라? 아니.. 꼬는 게 있네요